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일 화요일이고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진짜 많이 와요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외출을 하고 싶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게 됐는데 어디를 가냐면 바로바로 코스트코에 갑니다 저번에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기도 했고 제가 최근에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의사쌤한테 여쭤봤더니 식습관을 좀 제대로 하고 생활습관을 바로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좀 그나마 나아지는 단계거든요 진짜 근데 실제로 기침한 지가 3주째가 되어가는데 그 3주 동안 제가 생활패턴이 완전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조금 관리를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을 사서 밥을 해먹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코스트코에서 제품 사서 하울하고 몇 가지 음식을 한번 해먹어보는 거를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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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려봅시다. 오늘은 그냥 멤버십 등록할 거예요. 어차피 제가 추후에 쓸 날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멤버십을 하러 왔다. 대연 가입을 준비해서 멤버십을 하러 왔다. 멤버십을 하러 왔다. 멤버십을 하러 왔다. 노란다의 콩국이 노란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둘 셋 선배 두 개나 봐요. 그러고 머리 먹으면 안 되네. 좀 잘나온 것 같은데? 웃기다. 아무튼 이걸로 쇼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신나는 어느정도 알기 때문에 슉슉 가보겠습니다 이거 맛있겠다 이것도 이거 짱 맛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진짜 맛있으니까 꼭 사드셔보세요 이게 이렇게 커피 위에다가 올리면 안에 있는 카라멜이 녹거든요? 짱맛이 솔직히 이건 사야되지 않아요? 하나만 살까? 이거 아니면 이건 치즈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얘가 너무 빈곤한걸? 맛집에서 보고 맛보세요 맛보세요 반반을 마시는 닭가슴살 이런게 되게 많아졌네요 괜찮은데? 성분을 한번 봐야겠어 성분? 나쁘지 않아 좋은데요 성분? 굿 이거 산다 양말 발견 너무 긴데 이건 어떨까요? 이 정도 이 정도 괜찮은데? 13,990원입니다 이거 좀 예쁜데? 딱이다 이거 사야겠어요 양말 양말 아 이게 호밀빵이 있고 베이글 있는데 호밀빵이 낫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잘린게 더 날 것 같아 이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사려고 하는데 개 크다 손바닥만 해 근데 만원 다신 안 올 사람처럼 사는 중 이것도 사야돼 애플사이다 식초 헉 두개나 되네 11,990원입니다 과카몰리 삽니다 빵에다 발라먹고 샐러드 먹을 때도 그렇고 저번에 안 산게 아쉬워서 사요 잔뜩이다 잔뜩 헐 저거 맛있겠다 녹채 냉고 아 너무 배고플 때 왔나봐요 어쩔 수 없다 우와 짱 무거워 이거 내가 들고 갈 수 있을까? 지금은 신선식품으로 갑니다 연어랑 고기 같은 거를 한번 사볼게 고기와 삐시 보내왔습니다 어머 오늘까지야? 너무 빡센디 이게 짱 많죠? 짱 많지만 저는 여기서 이 아이를 샀습니다 토시살 그냥 버터에다가 구워서 먹으려고요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 꼭 사세요 이게 좀 비싸긴 한데 22,000원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제가 모르고 이 금액인 줄 알고 이걸 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 찾아 헤매다가 왔습니다 진짜 맛있어 진짜 얇긴 한데 짱 맛 정신없는 구매가 끝이 났고요 이번에도 깁니다 길지만 필요한 것만 산 것 같아요 일단 집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가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자 먼저 짜잔 토시살을 사왔습니다 코스트코에 가면 모름지기 고기는 꼭 사와야 된다 실제로 제가 저번에도 이거 샀던 것 같은데 사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냥 소분해놔가지고 얼려놓고 먹을 것만 냉장해놓고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게 4만 9,990원이에요 그리고 1.2kg고요 이 정도면 완전 싸다 그 다음에 짜잔 포밀빵 사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빵 먹고 싶을 때마다 구워먹으려고 산 건데요 포밀빵은 7,490원입니다 근데 이게 40개 정도 들어있어요 오 예쁘다 그쵸? 오 맛있는 냄새 나 이렇게 네 봉지 들어있습니다 짜잔 이 과카몰리를 사왔는데요 이거는 18,49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소분되어 있냐 이렇게 한 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개의 컵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하나에 70g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발라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다음에 짜잔 이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를 사왔습니다 이거는 10,990원이에요 진짜 크죠 어쨌든 빵에다가 이것도 바르려고 산 거고요 그리고 짜잔 치킨스톡 하나 샀습니다 얘는 14,490원입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먹기 진짜 편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제가 진짜 참을 수가 없어서 사왔습니다 이거는 13,990원입니다 이 사탕 아시죠? 제가 이 사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하나만 먹어볼까요? 궁금하니까 우와 미쳤다 이거 봐요 대박이죠 팝콘 진짜 진짜 짱짱짱짱짱짱 맛있어요 소음 돋았어 너무 맛있어서 그냥 카라멜 아니고 버터 카라멜 사탕 맛이에요 진짜 맛있다 음 음 제가 이런 팝콘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꼭 사도 돼요 그리고 양심적인 스모크 닭가슴살 사왔습니다 그냥 F에 돌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고요 이것도 이렇게 하나씩 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먹기 굉장히 좋다 조금 매콤한 향인가 보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코스트코 제품들은 소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퍼락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소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애사비 사왔습니다 그 혈당 다이어트에 되게 유명한 제품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커피를 금지를 당했어요 커피를 계속 마시다 보면은 진짜 목소리가 변조될 수 있다 진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커피를 3잔 정도 마시거든요 그래서 안되겠다 이거 진짜 건강을 위해서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커피 대신에 식사 20분 전에 혹은 20분 후에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혈당이 확 내려간대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뭐라도 먹는 게 좋다 싶어가지고 사봤습니다 다음에 짜잔 도토리 묵채 냉국 샀습니다 이거는 6개씩이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밥 먹을 때 해보려고요 그리고 짜잔 닭가슴살 칩을 샀습니다 보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단 게 땡기진 않더라고요 무조건 짠 과자가 땡기기 때문에 이런 닭가슴살 칩을 사왔습니다 이거 아까 차에서 오면서 하나 먹었거든요 단백질 되게 높아요 22g 7개가 들어있는데 14,490원입니다 꽤 씹는 식감이 있어서 잎 터진 방지용으로 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하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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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왔습니다 이거 제가 한국에서 먹어본 하몽 중에 비린맛이 가장 없어요 제가 스페인에서도 하몽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었는데 한국에 와서 그 맛을 찾으려니 자꾸 비린맛만 나고 기름맛 나고 맛이 없는 거예요 실수로 이걸 사봤는데 너무 맛있었다 하지만 가격대가 좀 비쌉니다 21,990원이에요 하나만 지금 먹어볼까 윤기 보세요 윤기 보이십니까? 이 윤기 음 저는 술은 못 먹지만 술 안주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만 보면 너무 좋아요 음 너무 맛있다 어쨌든 하몽을 샀고요 다음에 짜잔 이거 샀습니다 스팸에서 닭가슴살 스팸이 나왔다길래 사봤고요 25,790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시시코너가 있길래 먹어봤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현미밥에 닭가슴살 돌리기 귀찮을 때 먹으려고 사봤습니다 9개나 들어있네 그리고 뉴발란스 양말을 하나 샀습니다 제가 양말이 운동 갈 때 보니까 자꾸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다 뭔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섯 쪽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13,990원입니다 근데 짱짱하고 좋은 거 같아요 도톰하고 그냥 막 신기 괜찮을 거 같아요 굿 잘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샀습니다 베개 시트 아니 잘 때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베개 시트가 두 개 들어있는 걸 샀는데요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요 이거는 18,490원이었습니다 뒤에 이렇게 고무줄이 있어서 베개에다가 이렇게 딱 하는 건 거 같거든요 이걸 좀 빨아가지고 오늘부터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해서 269,650원 썼고요 이제 집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이러는 거 같긴 한데 정말 오랜만에 와보는 주방 이렇게 소분 이렇게 소분 하려고 켰고요 보터를 살짝 녹여주고 홍길빵 한쪽 그쪽 이렇게 구워줍니다 이렇게 구워줍니다 이거를 이제 먼저 빼고요 아부카드 사온 거를 아부카드 사온 거를 하루도 짜자잔 건강식단 먹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는데? 아보카도를 넣었다고 이렇게 풍부해지는군 완전 맛있다 다음엔 고기랑 야채랑 볶아먹겠습니다 여러분 이 팝콘 진짜 좀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카라멜 팝콘 중에 제일 맛있고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먹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 중 이거 코스트코 꿀템으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진짜 버터 카라멜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짜잔 여러분 지금은 코스트코에서 산 고기를 이용해서 음식을 해먹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얘를 손질해 줄 거고요 그리고 고기를 잘라서 볶을 겁니다 고기 야채볶음을 해먹겠습니다 운동을 엄청 하고 왔거든요 고기를 잘 구워줍니다 고기 야채볶음을 넣어주고 고기를 넣어주고 고추냉이를 넣어줄게요 그냥 다 깍둑썰기 해줄게요 고추냉이를 넣어 줍니다 마늘 반숙한 마늘 마늘 나추당 반숙한 마늘 반숙한 마늘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된 것 같은데요? 된 거는 접시에 담아서 가져가 볼게요. 이 곤약밥이랑 같이 먹을 겁니다. 우와 맛있겠다. 약간 덮밥 느낌. 원래 그냥 이것만 해먹으려고 했거든요? 고기만? 근데 생각보다 짭조름하게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음! 낙오쥬.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여러분들도 너무 시켜서 드시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청겨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음! 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밥 열심히 먹고 이만 이 영상을 편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또 빠르게 찾아올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포근한 하루 되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또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 아... onesie precipitatezzo tonight! 오! 우리 집에서 어떻게ろう還是 원하신 분? 우리 집사Ã få 체폭해 네, warm. 소가 안 sourced 오늘 있는 점은 그ς 모르겠지요. 아침 소 covered